와... 바다다! 이야, 모래가? 야호! 다 나와라 그래! 오늘 보여주겠어! 야호! 미안해요, 오늘은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예, 마음껏 좋아해주세요! 어! 아, 예! 그냥... 자리 돌렸어, 엄덕에. 안녕! 뭐야? 배고리야? 잠깐! 움직이지 마세요. 이거 뭐야? 택배기사로 위정한 정보원과 접선에 가짜 열쇠 번호를 택시하라. 단, 배송 시 요청 사항을 정확히 들어줘야만 택배를 가져갈 수 있다. 마을 지키비 아줌마 부대들이 수상한 사람들에게 물총을 쏜다는 첩보가 있으니 주의. 야, 접선 어떻게 하는 거야? 접선 방법 나와있냐? 네. 택배기사의 손을 잡고 웃지 말고. 웃지 말고는구나. 저 손을 접선이 안 되는 거야. 문을 쳐다본지. 어. 띵동. 이게 아가. 이거잖아. 그럼 무슨 답변이 오겠지? 그러니까. 형, 이 킥임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뭐야, 이거 짐 데리고 다니는 짐꾼이지. 아니야, 그렇게 잘 가지 마. 정달아가면서 하자고. 오늘 하자고. 네, 형. 물총을 쏘면 안 빠졌어. 물총을 쏘는 거지. 물총을 쏘면 아웃되나? 그거 아니지? 이탈도 하나씩 두고 있을까? 택배기사님이 찾아주려는데. 어, 뭐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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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은 어디가 있는 거야 이 세 명은. 어? 아이고. 아 여기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야. 아 이러면 어떡해.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엉덩이. 아 저는 아줌마들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아. 이렇게 우리가 좀 찾는 거야? 그럼요 택배 요원을 찾는 거예요 누나. 저 사람 택배 아니야? 저 택배 같은데. 저 사람. 아저씨 택배 아저씨. 야 누나 막 부른 거 아니야. 구름은 그냥 도망가잖아. 야 아니 왜 그래서. 어 왜 도망가는 거야. 어 형 야 왜 왜. 어 아줌마 누나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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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어디 계세요. 이봐요. 어! 아! 아! 아 잠깐만! 어 장난 아니다 이거! 오 마이 갓! 거기 있자! 누나! 왜 이렇게 혼자 다녀요! 누나! 야, 개리야 일로 일로 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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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덕! 한 번만 끼기 30표로 해주세요. 어? 여기서요? 나 혼자? 아! 아 누나 이몸이 이렇게 가고 있어! 누나! 누나 됐네요!